네 2017년 5월 12일 오늘은 특별히 포항 다이아몬드 포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오늘 깨뜨린 거라서 좀 원색이죠 자 이것의 원색이 이 색이라는 거 블랙 다이아몬드긴 블랙 다이아몬드인데 약간 남색도 아니고 군청색도 아니고 약간 푸른빛이 나는 그런 블랙입니다 그리고 얘는 빛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특히 옐로 다이아몬드가 많죠 옐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안으로 갈수록 크리스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느끼게 됐죠 이거 보세요 와 장난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다이아몬드 결정체입니다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 결정체들이 이렇게 하나로 모아져서 마치 카보나드 운석에서 나온 카보나드 다이아몬드처럼 비슷한 수백만 개의 결집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도 10이 나오고요 하지만 카보나드 또 차이가 있는 게 밀도가 카보나드보다는 좀 높아요 이렇게 승기승기 되어있진 않습니다 좀 굉장히 잘 되어있죠 와 우주를 보는 것 같죠 이건 떼어낸 거 밑에는 이제 삼각형으로 다이아몬드 커팅을 한 거죠 이상 포항 스위프트 카페 앵두금승분석소의 박현철입니다